자! 자! 뽑았습니다. 기능부터 한번 펼쳐볼게요. 급여관리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 답변을 이제 하겠습니다. 알잘 딱갈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요즘 MZ세대도 용어인데요. 왜 알잘 딱갈센이냐면 월 급여 상세내역을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제가 확인하고 또 출력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다른 분에게 제 급여에 관해서 질문하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원할 때 출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하늘이 한 것 같아요.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제 급여를 챙겨준다고 생각을 해서 알잘 딱갈센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